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살기 좋은 지방시대 육성을 지원하고 물특화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기 위한 제1차 대전지역 혁신포럼 세미나가 열렸습니다. 이 행사는 지난해 12월 발족한 대전지역 혁신포럼의 일환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전시, 충남대 등 지역혁신 주체와 함께 협력 방안을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참여기관들은 대전지역 혁신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지역혁신주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이자고 뜻을 모았습니다. 이 자리에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대전시와 학계, 산업계 등과 함께 전략적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.